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계속 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가 싶은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제 중국 쪽이 뭔가 다시 공장이나 중국에서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된다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서 마지막 것들은 또 AI나 이런 로봇주들이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면목을 좀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어찌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런 불확실성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감망하는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지금 제가 정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셔야 되냐. 설 명절을 앞두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시간도 있고 트레이딩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은데 이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그건 이제 단순히 또 기대감이죠. 그러지만 이 정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말까지 장기적인 이 플랜을 짤 때 이제 우리 경기가 작년에 너무 좀 많이 꺾였으니까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시클리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철강,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이제 뭐 석유, 정유화학 이런 쪽인데 이쪽이 실제로 이번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상승하는 것 중에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들 좀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가 항공, 특히 저가 항공주들.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항공주들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비행기 수송에 대한 가격이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승하는 거는 이제 이 기대감, 단순히 기대감이고 어찌 보면은 실적이 이제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분기 만에 거의 처음으로 올해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에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항공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 이후에 봐야 되는 것들은 정유라든지 화학 쪽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이동이 아무래도 증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묶였던 부분이 발이 묶였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여행도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게 되고 또 충절이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동량이 증가되고 소비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원유에 대한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경제에 대한 대개방은 아무래도 유가 상승 가능할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유가 WTIU 같은 경우는 80달러. 바로 이제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기대감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통계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입니다. 중국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완화했던 그 시기. 그 시기에 중국 원유에 대한 정제 철회량이 전년 다위를 했을 때 2.5%. 이게 이제 하루로 치면은 1410만 배럴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에 대한 정유사들이 이제 이런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석유 수출을 좀 빨리 땡겨서 생산을 확대하자.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주가가 기대감으로 반영되는데 이런 부분들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이제 정유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소비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좀 통계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를 개방을 하고 생산이나 소비가 이제 완만하게 풀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 석유를 쓰는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도 올라갈 수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정유나 화학 이런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오늘 최선호 섹터는 이걸로. 일단은 정유와 화학, 정유하고 화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회사도 있고 뭐 따로 분리해서도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회사들이 대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케미칼, 럿데케미칼, 뭐 이런 이제 뭐 케이지 케미칼. 이런 케미칼이 많은데 이 회사들은 또 좋은 특징을 가진 게 2차 전지 배터리도 같이 취급을 해요. 네, 포스코 케미칼. 대부분 이제 거의 2차 전지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근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이제 화학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전지도 같이 나중에 언제든지 화학은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최선으로 좀 뽑을 수 있고 일단 정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럽에 대한 육상 원유 구입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1월의 정유사에 대한 가동률이 좀 조정될 수 있다. 이게 일단은 내용을 봤을 때 러시아 이제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정유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중단을 최근에 좀 결정을 했어요. 이 2월에서 6월 달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루어져서 아무래도 이런 정유사들의 가동률이 좀 조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공급 부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공급은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해서 석유 소비는 좀 늘어날 수 있다.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공급은 줄어들는데 수요가 늘어난다. 당연히 이 정제 마진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적어도 정제 마진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유 쪽은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화학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이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좀 좋아지고 있는데 화학에 대한 마진이 거의 11월이 최고로 안 좋았고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또 기대감으로 1월 춘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원재료 값도 이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업체에서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정유 화학을 좀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유 화학 섹터가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근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차트로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두 가지 일단 정유, 그다음에 화학 두 가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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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 석유라는 이제 종목이 있고요. 대한류화라는 종목, 대표적으로 정유 쪽인데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오늘 이제 조정이 금요, 석유 나왔지만 거의 1%밖에 안 되고 최근에 이제 한 번 지수가 크게 밀렸을 때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주가가 12만 원, 11만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1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빠르게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하느냐 하면 코스피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이 경기 민감주, 올해 이제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상대적인 거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감을 다 하실 수 있고 경기 어려운 부분들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대부분 실감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좀 서서히 좀 좋아질 수가 있겠다.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금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일단 상당히 지금 안 빠지면서 상당히 지금 올라오기도 하고 앞으로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상반기 내에는 금요, 석유나 SOE, 이런 것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류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상황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우상량하고 있는 흐름을 차트 상에도 볼 수 있고 밑에 아래 보시게 되면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놀랍게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한류화라는 종목도 지금 조정이 나와도 조정은 짧은데 상승할 때는 이렇게 장대양봉이나 거래랑 동반한 상승이 크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잘 끌고 가시면 이게 올해 경기가 좀 회복되었을 때는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1, 2%에 대한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짰을 때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정류 쪽입니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빠졌던 거는 개인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 롯데 건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주가가 잘 안 빠지면서 어떤 추세에 대한 부분을 잘 안 깨지면서 흐름을 유지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못 치고 가는 경향도 있지만 지금 거의 삼각수렴으로 가면서 19만 원을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 것들도 되게 많지만 최근에 또 파키스탄에 대한 부분,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약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기는 좋지만 더 좋은 것들을 하고 비주류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여기 제가 재무차트만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롯데케미칼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천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흑자로 6천억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잘 없었어요. 작년에 좀 최악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 종목은 효성 TNC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효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스판덱스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빨리 올라왔어요. 30만 원대에서 지금 40만 원 거의 초고속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화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앞으로 스판덱스, 의류를 만드는 레깅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기대감, 기대감도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적으로도 스판덱스에 대한 부분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종목 정도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그럼 최선호조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에 효성 TNC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부압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일단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40만 원을 언제 갔을지 지난주만 하더라도 37만 원대였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보시면 춘절 이후에 중국 코로나 완화가 되면 스판덱스 시장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상 2분기부터 좀 증설을 하게 될 거예요. 증설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어서 이 섬유 부분에 실적이 2분기부터 확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이제 인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랑 인도랑 거의 쌍벽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 모두 증설 플랜트를 좀 가동해서 이미 기계적으로 완공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좋아질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지금만 보더라도 스판덱스 중국 가동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재고일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35일 정도 되는데 거의 20일 대로 상당히 재고일수를 압축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판덱스가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호텔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 항공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것을 이용을 할까? 불확실합니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단순히 지금 기대감인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매수가를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설 전까지는 한 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40만 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6만 8천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머선일이고는 관련해서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을 올해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쪽으로 종목이나 테마를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효성 TNC를 드렸으니까요. 설 끝나고 나서 올해까지 그냥 쭉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효성 TNC를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